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왜요? 왜요? 아니 이럴 거 하지마 아니 이럴 거 하지마 이럴 거 하지마 원래 이럴 거 싫은 거에요 선하자마자 공부하는 거에요 아니 너의 학생 한 번도 이럴 거 넣어줘야 돼 아니 나는 범죄야 저희가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할 수도 있지 취향을 가지고 그래 취향을 존중하는데 이게 뭔데? 땀 닦아준 건데 왜 아니 이거 오해한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 이거 오해해요 여러분? 네 땀 닦아주면 안돼? 네 네 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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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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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